대망의 부울경 메가시티 우측의 초석이 될 동해선 복선전체리 12월 28일 새벽 첫차를 시작으로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작공 21년 만에 개통을 본 동해선 복선전체리 부전역에서 태하강역에 이르는 65.7km로서 이 구간을 불과 76분만에 달릴 수 있으며 부산 울산간 교통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두 개의 광역도시를 잇는 것을 처음으로 바야흐로 울산과 부산이 출퇴근이 가능한 히들 생활권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남권 광역전체 시대가 열린 것은 우리의 민족 번영을 위한 건설 사업은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영남권 광역전체 시대가 열린 것을 algoritosaur 35명으로서 이 구간을 사용 Tools에서 20명을 향해서 그 지적을 통해 용도에 관심이 가능한 것 Sedgway와 함께 공평 mieliils 아니다.